보이그랜더 울트론 21mm 렌즈는 라이카 VM 마운트로 출시된 렌즈이지만 마이크로 포서드 어댑터를 사용하면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포서드 렌즈라고 해도 어울릴 것 같은데요. 울트론 21mm 렌즈는 완전 수동 렌즈이기 때문에 어댑터를 사용해도 심도를 조절하거나 초점을 조절할 때는 모두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올림프스 디지털 EM5는 강력한 손떨림 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 렌즈를 사용해도 굉장히 안전된 촬영을 할 수 있고 초점의 경우 수동 확대 기능을 이용하면 초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 개방으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초대 개방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해석력을 보입니다. 초대 개방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해석력을 보입니다. 초대 개방에서는 피킹 기능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지만 강력한 흔들림 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도를 들고 확대 기능을 이용해서 초점을 잡은 후에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초대 개방에서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초대 개방에서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iz